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질성 김아희쌤입니다. 오늘 구마실령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약 8문제까지 나오는 중요한 암기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 반복 보셔야 됩니다. 특히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보세요. 통차신문도 일주일에 꼭 3번 이상 판복해서 이거 외우면 단순히 7, 8문제 무조건 마칩니다. 그래서 먼저 금지행위 보이죠? 해마다 심해 나오죠? 부당한 표시광고는 해마다 나온 건 아니지만 최근에 신설된 거라 계속 나올 것이고 행정처분이나 행정형벌과태로 해마다 나오고 얘들은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지문 속에 3번 지문, 5번 지문 섞여 나옵니다. 그렇게 합하면 총 8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외우지죠? 지금부터 저의 기가 막힌 행위법으로 한 번에 외울 수 있습니다. 아니죠? 먹게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먼저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합격서 59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먼저 금지행위는 이력에 외울 겁니다. 메알초판 증지상투 증지상투가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이름이 보통 홍콩 영화 네 글자잖아요? 그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이에요. 증지상투에는 항상 꾸단 꾸단이 나옵니다. 왜 이력에 외우는가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먼저 323조 금지행위 1항 개혁공기사 등 보존과에 들어가죠? 다음 각호행위사항이 됩니다. 1호 중개 대담을 매매업 안되죠? 2호 중개사무소 개설눈혹을 하지 아니하고 중기업 영향원자 한마디로 무등록 중기업자 사실 알면서 그와 협조 안됩니다. 3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소수 안되요. 4호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 판단을 그리치게 하는게 안됩니다. 속이지 말은거죠? 이게 메알초판 메알초판입니다. 다음 6호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에 분양 임대등과 관리해 있는 증서가 한마디로 거래에서는 안되는 금지증서죠? 이거 매매교환 중개하거나 매매업 안됩니다. 7호 의뢰인과 직접거래 안되고 쌍방대로 안됩니다. 8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한마디로 중간 생략 등기 중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규정호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분양권이 전매 제한적이죠? 그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이런거 중개하면 투기가 조장되죠? 투기의 조장한행이 안됩니다. 9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즉 거래도 안 있는데 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 중개산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오류가 안됩니다. 10호 중개사끼리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유효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거 안되죠? 자기들끼리 공동중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모협주가 정직상투 정직상투 항상 꾸부단 중직상투가 꾸미는 단편 모협주가 꾸미는 단편이죠? 항상 꾸부단이 따라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공 등의 금지형이죠? 3, 2, 3조 2항에서 주호가 누구든지로 바뀝니다. 전국민 모두입니다. 전국민 모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즉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팅을 이용해서 특정 개공회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 안됩니다. 2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팅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를 현장에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국 정당한 다른 개공 등을 부당하게 차 차별하게 되는 거죠? 차별당하는 거죠. 3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팅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광고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해서는 아니 되겠죠? 방해하는 겁니다. 5호 개공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를 현장에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네요. 강요하거나 또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를 현장에 높게 표시광고 유도한응이 하지 말아는 거죠. 개공 등에게 다섯 가지 해서 업무 방해하지 말아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앙기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섯 개에서 일단 핵심 단어를 제가 하나씩 뽑았습니다. 이게 제한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각위 이하로 의뢰하지 마라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하지 마라 높게 광고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핵심 단어 다섯 개를 찝었거든요. 핵심 단어를 찝어놓고 외워야겠죠? 이게 앙기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단어를 계속 뚫어주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쨔쨔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그 노래 아시죠? 이게 쨔쨔하게 보는 겁니다. 쨔 쨔 하 케 기억자 케 이게 이제 굴지 말고 이게 쨔 쨔 하 케 기억자 케 이게 이제 굴지 말고 굴지 말고 이게 제 눈에 하 케 굴지 말고 보인 겁니다. 이거 금지행이라 하지 말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이게 이걸 쨔쨔하게를 재차강 높게 그리고 꾸단까지 꾸단이 있었죠. 꾸단 1항에서 이게 이제 거리에서 교란행이 원조거든요. 쨔쨔 쨔 하 케 기억자 케 이게 이제 굴지 말고 굴지 말고 이게 제 눈에 하 케 굴지 말고 보인 겁니다. 이거 금지행이라 하지 말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이게 이걸 쨔쨔하게를 재차강 높게 그리고 꾸단까지 꾸단이 있었죠. 꾸단 1항에서 이게 이제 거리에서 교란행이 원조거든요. 쨔 하 케 기억자 케 이게 이제 굴지 말고 굴지 말고 이게 제 눈에 하 케 굴지 말고 보인 겁니다. 이거 금지행이라 하지 말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이게 이걸 쨔쨔하게를 재차강 높게 그리고 꾸단까지 꾸단이 있었죠. 꾸단 1항에서 이게 이제 거리에서 교란행이 원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쨔쨔하게 굴지 말고 보인 겁니다. 이거 금지행이라 하지 말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이걸 쨔쨔하게를 재차강 높게 그리고 꾸단까지 꾸단이 있었죠. 꾸단 1항에서 이게 이제 거리에서 교란행이 원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건 노래를 쨔쨔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바깥을 읽어볼게요. 자 부릅니다. 제 노래 실력 60점 이제 아시죠? 재차강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이 3-3으로 처벌되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이 거래일서 교란행이가 30개가 최근에 추가돼서 이게 등입니다. 30개 올 수 있을까요? 못 외웁니다. 이 원조 이만 정확히 오시고 이 원조 7개는 나중에 또 포상금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조 7개만 정확히 오게 됩니다. 30개 포기하세요. 못 외웁니다. 다시 노래 재차강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이 3-3으로 처벌되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정한 표시 광고가 있는데 주의하실 게 아까 거래질서 교란행이 30개가 추가되는데 부정한 표시 광고는 그 30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질서 교란행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걸 고르면 답입니다. 합격서는 30개 주세요. 이렇게 열 거예요. 부당한 내 과거를 쏙 빠트리니까 오 좋아 좋 좋대 열 겁니다. 개공사는 중개 대상문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 해당 방법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서는 안이 됩니다. 1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문 표시 광고 안됩니다.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 대상문 표시 광고 안되요. 대상문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 대상문 표시 광고 안됩니다. 중개사물의 입지조건 생활요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 대상문 선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의뢰인을 속이는 표시 광고 안됩니다. 중개사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 나 사실 과장되는 광고 안됩니다. 다해서는 안될 것 같죠? 이걸 외우는데 이걸 외우는 어디에 써먹은지 물으면 안되겠죠? 부당 부정 부당한 광고 부당한 나의 과거 나의 부정한 과거가 있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 여러분도 한두개 쯤 다했죠? 부당한 나의 쏙 빠뜨려요. 쏙 빠뜨리고 속였어요. 기분 찢어지죠? 오 오 조아 조우 조우 조태 다시 부당한 나의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이게 500만원 이하 드립니다. 오 땡 땡 오 가 뭐라고요? 500만원 이하 드려 왜 물결이 두균지 알죠? 땡 땡 오 조우 조우 조태 조아가 존재하지 않아요. 조우가 존재하지만 의사가 없어요. 조태가 존재하지만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아 조우 조태 완벽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은 정말 저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제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다르죠. 지정 취소라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신분이 있는 자만 당할 수 있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이무적입니다. 자 이게 부운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쳤다. 이게 지정 취소예요. 다시 부운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쳤다. 지정 취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가 논 덫에 자기가 잡혔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얼마나 운이 없어요. 그게 부운의 망. 내가 설치한 망에 내가 설치한 망에 내가 잡혔어요. 얼마나 운이 없어요. 그래서 부운 부운의 망을 설치해서 내가 잡혔습니다. 부운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쳤다. 지쳤다. 내가 지쳤다. 여러분 제가 대단한 이온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중국에서 해저의 망을 설치했거든요. 중국에서 왜 망을 설치했을까요? 다른 나라 핵 잠수함 다른 나라 핵 잠수함 을 잡으려고 설치했습니다. 그 망에 잡혔죠? 중국 중국 자기 잠수함이 잡혀버렸죠. 중국 군인들 죽었잖아요.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럼 부운의 망을 설치했다. 중국이 지쳤다. 지쳤다. 대단한 이온가입니다. 제가 시험 나올 거 싹 찍어드려요. 저는 이온가입니다. 1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호는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받지 않냐거나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한 겁니다. 3번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리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리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입니다. 4번 개인은 사망이죠. 법인은 해산 해산이죠. 등으로 정보방 세주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년이죠. 거래정우항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부운의 망 설치요. 부운의 부운의 망을 설치했다. 부운의 망 설치 설치 구시페이지 오셨죠. 부운의 망 설치 지쳤다. 지정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지속 가 있어요. 그럼 제가 보세요. 자취 자취생들이 좀 밥을 못 먹을 수 있죠. 자취생들이 밥을 먹도록 인근에 부양정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무슨 무슨 정 끝나잖아요. 부양정이 할인권처럼 현금 와서 밥 먹으라고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다시 자취생한테 누가 부양정이라는 식당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자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지득입니다. 2호는 자격증 양도 대여입니다. 양도 대여 양도 앞에 항상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다시 양도 앞에 항상 뭐가 있다.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그게 양도 대여죠. 양도 대여 3번 자격 정지 초본받고 그 자격 정 정지 기간 중에 중교물 행원 교육입니다. 가로 5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 이죠. 다른 개공에게 소속 됐다. 자격 정지 받으면 돌아다녀면 안 돼요. 중개 하거나 다른 개공의 이중 소속 입니다. 4번 2법 중개 사법 이죠. 2법 중개 사법 또는 공인중개 사법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114조 등을 위반하여 금고 네요. 증여 해서 금고 로 받겠죠. 금고 이상형 그런데 집행유의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선고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취 자취생한테 부양정이죠. 부양정 2222 현금 현금을 유포했다. 집행유의 포함 유포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다시 자취 자취생한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했습니다. 자격 취소입니다. 90회 주로 오세요. 이제 소인은 설거지 자정 입니다.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소인들 이에요. 12시간 공부하다가 설거지를 자정 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자 1번 둘이상 중개 사무에 소속 이중 소속 2번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을 사용했다. 3번 성실 정확하게 중개 사무엘 확인 설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 제시 안 했습니다. 4번 중개 확인 설 설명서 서명 민 달인 하지 않았 습니다. 5번 6번 거리 계약서 서명 민 달인 하지 않 거나 거리 계약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 하거나 서로 다른 둘리 이상 거래 계약서 이중 계약서 작성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 아까 금지 행위가 뭐였죠? 매알 초판 증의 상수 꾸 단 위반 입니다. 이게 소인이죠. 소인은 이게 다 3,4가 설, 설, 설 오르기 거거 설거치 지가 금지 행위 언제여 자정 자격 정지 소공의 자격 정지 소인 설거지 자정 명의 합니다. 다음 계약서 등록 취소 해야 된다는 절승 지사 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하죠. 빠라바라바라밤 아시죠? 오토바이가 어떻게 지나가요? 빠라바라바라밤 아죠? 자 여기 보세요. 푸 등소배형 결정망 다시 푸 등소배형 결정망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업 다시 엽이 있습니다. 1호 푸 입니다. 그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번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입니다. 이중사무소 설치가 아니에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이중등록 3호 다른 계공에 소공포조원 임원사원이 됐다. 그러니까 계공도 이중소속 안되죠? 3호가 이중소속 하지 말아 하는 거죠. 4호 계공과 소공을 합한 소에 5배를 초과해서 중개 포조원 고용 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용화 하거나 등록 중을 양도 대여 했다. 양도 앞에 항상 뭐가 나와 이렇게 성명 성명 이기는 등록 중이라 상호도 나오고 사용 하기 했죠. 뒤에는 대여 나오죠. 양도 대여 입니다. 이게 부 등소 포 양 등소 포 양 결격에 해당되면 절 등지 당하죠. 정은 정지가 두 개 두 개 해서요. 첫째 개공 자기가 업무 정지 기간에 중금하거나 둘째 자격 정지 받은 소공에게 그 자격 정지 기간에 업무하게 한 경우 8호 개인의 개공이 사망 법인은 해사인 사망 해사 9번 삼진하우 최근 1년 1년 이내 이 법에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받았죠. 다시 업무 정지 처분 해당 행위하면 업무 정지 아니라 절 등지 시킵니다. 이게 결정망 그리고 이업 다시 업 입니다. 이게 결정망 이업 다시 업 입니다. 다시 절등치는 오토바이 에요. 부 등서부 해안 결정망 마지막에 이업 다시 업 있습니다. 다음 개공은 임오적 등록 취소가 있죠.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등치는 무협지 입니다. 아까 절등치는 오토바이 임등치는 무협지 에요. 무협지 제목이 정지상투 항상 구단이 따라 나와요. 무협지 는가 꾸며낸 단편 이죠. 출판사가 매알 출판사임 출판사가 매알 초판사임 무협지는 날아다니죠. 손자정거 날아다니 손자정거 필요 있나요? 미겸유 겸할 필요 없다. 손정거 미겸유 이 무협지가 2년에 2회 이상 시장을 독점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목과 다시 업가가 있어요. 이 첫 번째 페이지가 이게 증지상투 구단 금지증서 직접거래 상방대리 투기주장 증지상투가 무협지죠. 항상 꾸며낸 단편이다. 꾸미내고 단체 구성입니다. 아까 이거죠. 증지상투 구단 매매업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협조 초과소소 의뢰인의 판단을 그리시겠다. 매알 초판 이중사무소 두리상 중개사무소 천막 그바퀴 이동용의 임시 중개섬을 설치 이게 출판사건이다. 매알 출판사임 매알 출판사임 왜 금지행위를 아까 매알 초판 증지상투 구단 외우신지 알겠죠. 손정거 미기요문 어면입니다. 손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게시한 경우입니다. 13번은 전속 중개계획을 체결할 때 중개 대상으로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꾸로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되죠. 불구하고 공개한 겁니다. 전속 중개 정보 위반입니다.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리사항 이중계약서 작성입니다. 15. 등록규제는 미달에 있다. 16. 법인인 개공이 경업제한 위반에 있습니다. 17. 부세관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초과 협의했다. 이게 손정거 미겸휴. 무협제는 날아다니니깐 손자정거 겸해할 필요 없죠. 그 다음 18. 번은 간단히 하면 됩니다. 개공이 조직안 사업자단체 또는 구속원인 개공이 독종규제법 독종규제법 2년에 2회 이상 받았다. 독종규제법 위반으로 뭔가를 2년에 2회 이상 받았다. 19. 번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업무적이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 행위라면 임등치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무협제가 2년에 2회 이상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목과 다시 업과가 있습니다. 다시 임등치는 무협제입니다. 제목이 정의상 특구단 출판사관 매알 초판사에 무협제는 날아다니깐 손자정거 미겸해 겸해할 필요 없고 이 무협제가 시장을 2년에 이상 독점했고 마지막에 사목과 다시 역과가 있습니다. 다음 계공은 6개월 이하로 업무정지 받을 수 있죠. 그럼 임무적 등록 취소이면 등록 취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안 할 때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 겁니다. 임을 등치고 임 등치고 임의 명령을 위반합니다. 아주 독한 놈이죠. 임을 등치다니 배신하다니 독한 사람 독한인은 독한인은 가만히 내버렸는데요. 결정탈을 날려야겠죠.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다시 임 등치고 임의 명령을 위반한 독한인 독한 사람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마지막에 이역과다시 과가 있습니다. 1번이 임등치 상등치에 해당하죠. 2번은 보고 자료제출 조사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행정명령 같은 걸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3번 그 밖의 이 법 또는 이 법의한 명령첩을 위반했다. 4번은 그냥 간단하세요. 4번의 기 개공이 독종규제법 위반에서 처분을 받았다. 독종규제법 위반에서 처분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 2년에 2회 이상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였죠. 5번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야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5번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소공 또는 보존으로 둔 경우입니다. 개공 자기가 결격이면 절등치예요. 고용인을 결격사유자 고용하면 임등치입니다. 7번 7번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간 정 정보를 고집 공개하거나 그 다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에 의리한 중개 대상물에 그레이가 완성됐네요. 완성된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겠죠? 통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게 결정통의예요. 결격사유 유코용 정보 거짓 공개 통보 안 했다. 결정통 결정통 난리 서서 8번이 전속 중개 계약 서 전속 규격 서 사용해야 되죠? 사용하지 않았다. 또 보존해야 되죠?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다음 이게 9번 10번이 확인설명서 서 확인설명서를 교육하지 않거나 보존 안 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 12가 묶어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11번 적정의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바지 않거나 보존 안 했다. 5년 보존 안 했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했다. 8번이 전속 중개 계약서 9번 10번이 확인설명서 11, 12 거래계약서 이게 서 서 전속 중개 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마지막에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하면 업무정지 당할 수 있다. 2역과 다시 과입니다. 다시 업무정지는 임등치고 이민명령을 위반한 톡한 사람 톡한인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마지막에 2역과 다시 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끝났죠? 형벌이 2개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3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2개입니다. 그럼 3-3은 무협제예요. 아까 무협제 제목이 정의상 특구다. 그럼 무협제를 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이 보라 그래요 보지 마라 그래요. 공모의 방에 낼까봐 못 보게 하죠.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한다. 다시 무협제 증지상투 구단을 부모님이 못 보게 교란합니다. 그럼 증지상투 구단 금지행위죠. 금지징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 꾸미고 단체 구성 무협제 무협제를 1호가 커지 그 밖의 부정함 화목으로 등록 있습니다. 6호는 중개 탐험에서 개설된 호 가지 않고 중개받는다. 하마디로 무무무등록 중개 업자 부모님이 부모님이 교란이 거래일소 교란행위 아까 우리가 거래일소 교란행위 원조를 읽고 끼웠죠. 재차 하강 높게 말고 구단 도 하지 마라 거래일소 교란 행위 3-3으로 쳐벌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재차 강 높게 재 차 하 광 높게 그리고 앞에 여기 구단 까지 구단 까지 그래서 재차 강 높게 구단 교란 행위 3-3으로 쳐벌대 3-3은 무협제 입니다. 무협제목이 중개 상수 구단 부모님이 목포에 교란 합니다. 1-1은 소설 소설 이에요. 소설 제목이 등소보양 등소보양 입니다. 출판사는 메알 출판사의 똑같아요. 누가 키운 양이냐면 삼국지 유비 있죠. 유비 양 유비 가 키우는 양 입니다. 그 양이 몸이 현재 아파 아 귀여워 아파 아파 몸이 아파요. 이게 각 근본 양을 물어보는데 이건 그냥 이모티컨 귀여움 귀염 이모티컨 다시 양 이름이 등소보양 예뻐 출판사가 매알 출판사임 누가 키워요 유비 양 그 몸이 현재 양임 몸이 아파 아파 그래서 1호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이중등록 또는 이중 소속 2번 개공 개공과 소공 합판소 5배를 초과 보 보존 고용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개공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원을 사용하여 중개목 여거나 중개사무소 양수 대여 받은 자 양도 한자 양수 대여 받은 자 그리고 양도 양수 대여 알선한 자도 포함 알선한 자 양도 양 들어가면 양도 양수 알선한 자 까지 양도 알선하면 안되죠 이게 등소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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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출판사가 매 알 초과 판단 사 이중사무소 임시섬을 매알 출판사 임 그 다음 10번 개공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 사무소 부동산중개 사무소 이와 유 유사명 사용한 자 11번 유 공인중개 사무소 공인중개 사무소 이와 유 유사명 사용 사용 11번 묶어서 유 업무산 비밀 유사란 자 반응 사무소 결제 13번 개공 에게 의 의리받지 않은 정보를 정공항에 공개 공개 14번 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기업무를 하게 하거나 장치 양도 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자기의 양수 대여 받은 자 그걸 알알 알선한 자 양 들어가면 알선한 자 포함되었죠 이게 유 유 비 의 양 양 앞포가 남았죠 대공 안인자로서 중개 볼락에서 중개 퇴사물에 대한 표시 이게 포 포 포 안인자가 포 포 포시 간관자 앞포 입니다 다시 일라실은 소설 입니다 제목이 등소보야 출판사가 메알 출판사임 똑같아요 누가 키우냐 유비야 그 양이 몸이 아파요 건강해요 아파 아파 안쓰러워 죽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애운거 종합 종합편 입니다 이거 박스 딱이면 끝나는 겁니다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죠 지쳤다 지쳤다 부은의 망을 설치하다가 지쳤다 지쳤다 공인조기사는 자격 취소가 있죠 자취 자취생한테 부양정이 현금을 유포 했습니다 소공은 자격 정지가 있죠 자정 자정 소인 설거지 자정 여고자 개공은 절등치가 오토바이 부 등소 해양 결정망 마지막에 2업 다시 엽 임등치는 무협지 제목이 증기상 특구단 출판사 메알 출판사에 날아다니 선자전거 미겸유 이 무협지가 2인 1의 2 이상 시장을 독점했고 마지막에 3업과 다시 엽 업무 정리를 생략 있습니다 이 암기법을 잘 같은 단어는 뜻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부는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 여기도 부정하게 자격 취득 부정하게 등록 부정하고 항상 다 거짓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는 뜻이 똑같아요 여기 망이 있죠 사망의 사안 여기도 망이 있죠 사망의 사안 이 양은 양도 대여 양이 있죠 여기도 양 양도 대여 양도 대여 이 정은 다 정지예요 자격정지 기간에 일한 자 이 정지 이 정도 정지예요 정이 두 개예요 개공이 업무 정지 기간에 일하거나 자격정지 받은 소공을 일시킨 자 다음 이 소는 이중 소속은 소공은 자격정지 이 소는 이중 소속 개공은 절등치 다음 이 치가 금지행이 금지행이 소공이 금지행이 하면 자격정지 이게 금지행이죠 매알초판 증인상수 구구단 개공이 하면 임등치 거래계약서 거짓계제 이중계약서 소공은 자격정지 이코 개공이 하면 임등치 이렇게 같은 단어는 뜻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달라요 지정지서는 오직 거래정보 사업자만 자격지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공만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는 오직 개공만 당하죠 이렇게 같은 단어는 뜻이 똑같게 외웠습니다 더 놀랄 일이 우리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행정형벌과 행정처분과 형벌을 한꺼번에 외우는 겁니다 형벌은 3-3과 1-1 두개인데 자 먼저 3-3이 이게 들어옵니다 그럼 주의하실게 아까 행정처분은 신분에 따라 달랐죠 근데 형벌은 여기 박스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럼 3-3은 자 무협제였죠 제목이 정기상도 9단 부모님이 부모님이 못보게 교란시켜죠 교란이 재차강노께 1-9단까지 그래서 여기는 개공이 직접거래에도 3-3 똑같아요 소공이 직접거래 3-3 보조원도 3-3 박스안에 들어오면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무등록 중격제도 3단 이상 1-3은 소설이었죠 제목이 등소보양 출판사관 메알 출판사의 누가 키운 양이죠 위비의 양 그 양이 몸이 아포아포 여기 1-1도 이 안에 들어오면 신분에 관계없이 똑같이 1-1입니다 개공이 초과수수 1-1 소공도 초과수수 1-1 개공도 이중소속 1-1 소공도 1-1 보존도 이중소속 1-1이에요 똑같아요 개공 아니자가 표시 광고입니다 이유는 아까 부동산 거래 정황에서 개공이 의 의리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죠 지정 취소의 의 분의망 설치 1-1 같은 단어는 뜻이 똑같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개공만 놓고 보면 개공이 직접 거래하면 임등침에서 직접 거래 3-3 거리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면 개공 임등침에서 형벌 3-3 초과수수하면 임등침에서 1-1 이중 등록하면 절등침에서 1-1 개공소공 합한수 5배 초과해서 보존 고용하면 절등침에서 1-1 이중삼호 설치 임등침에서 1-1 입니다 여기 거리개어서 거짓기지 하면 임등치죠 거리개어서 파란색 박스에 안 들어와서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은 없어요 개공이 결격에 해당되면 절등치죠 파란색 박스에 안 들어와서 형벌은 없습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형벌과 행정처분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시험 볼 때는 시험지 받자마자 이걸 중얼중얼 하고 있다가 시험지 저같이 딱 쓰세요 그리고 문제를 딱 가서 맞추면 끝납니다 써놓고 이렇게 풀면 7,8문제 맞출 수 있어요 과태료는 중개사법은 500만원 이해와 100만원 이하 두 개입니다 먼저 500만원 이하여 여기 올 겁니다 부당한 정보를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 너 뭐니 협회가 부당한 정보를 알려줘야겠죠 네 그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 너 뭐니 이럴 겁니다 합격서 95페이지 있어요 먼저 부당한 표지 강구한자 아까 부당표지 강구 외웠죠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좋아 좋대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나오고 과태료는 무조건 다 500만원 세세히 여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요련에게 본인이 중개의 보조인이란 사실을 미리 알리야 되는데 알리지 않은 사람과 그가 소속된 개공 다 500만원 카트로인데 다만 개공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개공은 과태료에서 제외됩니다 보조원과 개공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자 성실정확하게 중개의 확인 설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카트로 주의하실게 여기 확인 설명서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위반하면 아까 서서서 업무정지에요 여기 확인 설명서가 아니라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로 제시 안하면 이건 500만원 카트로입니다 다음 공연지사 협회에 나오고 과태료 나오면 무조건 500만원이에요 다음 정보통인 서비스에 제공하는 네이버 같은거 모니터링 나오면 모니터링 나오면 뭔지 물어봐도 무조건 500만원 카트로입니다 다시 500만원 카트로는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한 협회에 넘어오니 오세요 다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계좌손 문둥이 휴강 선생님이 맨날 휴강하면 돼요 설먹고 맨날 학원에 안 나와요 그럼 바로 계좌식이네 문둥이네 맨날 휴강하네 나오죠 계좌손 문둥휴강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자기가 우리 계시사항 있었죠 계시사항 어떻게 오세요 계시사항 이제 제1호 강의 시간에 계사업 등소보자 월월 그래 올 겁니다 그 계시하지 아니한자 2번 공인이사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 반납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3번 중계를 완성했죠 손해배상 챙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층사 사본이나 전자무소 교바지 안한자 중계환송 후에요 4번 사본의 명칭에 공인중계사무소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개의 권고물에 또 성명도 문자 표기 안했다 5번 등록이 취소된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해야 되죠 하지 않았다 중계사서 이전 신고 하지 않았다 휴고 감위 세트 4개 휴업 폐업 중계업체에게 기간 변경 신고 하지 않았다 8호는 중계 대답을 중계에 관한 표시 광고 할 때 명시할 상이 있거든요 그걸 명시하지 아니하 있답니다 계좌손 문둥이 휴강 100만원 약 가태료 정리하면 500만원 부당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연설하는 협회 노모 부당해왔어요 부당한 각오를 쏙 받은 500만원 오 조 조 조 조 조 조 조 100만원 여는 계좌 선문동이 휴강 휴강 입니다 이렇게 중계사서에서 꼭 예월할 암기 상을 계속 반복해서 봐주세요 끝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나중에 외울 시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중계사법 이론강의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고 중계사법도 기출문제 특강 진행 중입니다 좀비기출 특강을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공부해주세요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